광주 전남 확진자는 어제 59명에 이어 오늘 또 28명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입니다. 산발적인 확산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주유소 종사자가 잇따라 감염된 광주의 한 주유소입니다. 주유를 하러 이곳을 다녀간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주유소 관계자들과 그 가족까지 확진됐습니다. 손님이 사무실에 들러 주유소 관계자와 마스크를 내리고 마셨던 차 한 잔이 감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식사 등 일상 속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는 전남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장의에서는 결혼식 이후 주점에서 이뤄진 뒤풀이 모임 연관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다방 관련 확산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해남군 송지명과 관련해서도 군의원 등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광주 전남에서는 1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하루에만 28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군 집단 감염은 없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크고 밀집된 다양한 군중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같이 차를 마시고, 또 같이 모이고 만나고, 밥 먹고, 확진이 되면 가족하고 지인, 직장, 사회로 전파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현행 거리 두기 종료를 이틀 앞둔 다음 달 3일, 거리 두기 연장 여부와 추석 방역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우입니다. KBS 뉴스 김호우입니다.